나쁜 여자들 그 여자 누구예요? 여왕영이예요 안녕 아모리예요 삼혁명이예요 금지들과 학부모이예요 저는 에스예요 이왕영이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줄리예요 아, 제 중국은 안녕 저는 미카엘요 옷이 예뻐요 어디 샀어요? 오늘 백화점에서 샀어요 고마워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중국색이에요 사실 우리 옷이 안 예뻐요 어머 줄리씨 같이 앉아요 우리는 수요일에 핑크색 입어요 어디 살아요? 중국에 살아요 캠퍼스 앞 아파트에 살나요 아, 그래요? 수영장에 있는 아파트예요? 네, 수영장에서 매일 공부해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어요? 어, 7시 50분에 일어나면 7시에 일어나면 20분이요 뭐 먹어요? 맛있어요? 어, 중국 음식 먹어요 집에서 같이 왔어요 우리랑 같이 뭐 다 앉아요 줄리씨 지금 뭐해요? 오늘 약속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 차 가요 우리 쇼핑할 거예요 하는 다음 같이 가요 우리는 캠퍼스 선물을 살 거예요 줄리씨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제 교과서 같은 남자친구예요 그럼 누구 선물 사는 거예요? 가족을 위해서 살 거예요 줄리씨, 동생 있어요? 네,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어제 숙제했어요 어후에 시험이 있어요 어려울 거예요 어느 시험이요? 한국 역사요 너무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바로 춤출 수 있어요 나 벌써 춤췄어요 나 벌써 춤췄어요 저는 지금 테니스를 춰요 날씨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날씨가 추려요 지금 비워요 너무 추워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이 틀렸어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열일이에요 용비 있어요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지켜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한 사람 지켜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지켜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.